Q. 밀크쉐이크로 찝을 만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밀크쉐이크로 찝을 만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요?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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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막 거슈킹 이런 거 스킨 이거 좀 안 되니까 약간 밀크쉐이크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 하죠? 약간 밀크쉐이크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괜찮은데? 밀크쉐이크 나눠주는 거 괜찮은데? 하면 안 돼요? 나눠주는 거 당황한다? 우리 스티커를 한 명이 붙여서 이렇게 넘기면 사인해서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이거 잘 붙여요 언니 붙여요 잘 붙여요 저 너무 붙이고 이뻤어요 내가 예쁘게 붙여봐요 우리 두 개는 앞에 조그맣게 사인해야 되는 거 뭔지 할까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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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잘 부탁드립니다 강근에 관한 사진을 찍어봅시다 우린 진짜 블링블링이다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방송 찍었잖아요 일단 궁금하게 이렇게 가린 걸로 좋아요 좋아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제목 중요하죠 밀크쉐이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밀크쉐이크 마실 쌀은? 하! 밀크쉐이크 마실 쌀 무료가노합니다 밀크쉐이크 무료가노합니다 밀크쉐이크 공짜다 공짜 밀크쉐이크 무료 나눠합니다 마실사람이 낫겠다 좋아요 이 무료라는 거에 딱 들어올 수 있어요 공짜? 가격 0원 무료 나눠 좀 봐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돌 블링블링입니다 저희 블링블링이 칫pton 2번 주부터 저희 슬로커 밀크쉐이크에요 영어로 밀크쉐이크 쓸게요 근데 이거 영어는 어떻게라고 felt llama? alle vamente 쩡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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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썼어요 이제 한번 누를게요 넷 하나 둘 셋 올라갔어요! 당장 할 수 있어 우리도 우와 짱 신기해 우리 올라갔어요 진짜 블링블링 우와 그러면 오면은 반듯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여러분들 빨리 달아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진짜 나눠주는 거예요 아직 우시지는 않았는데 지금 밖에서 멤버들이 떨려오는 지금 웃어? 지금 웃어? 웃어? 지금 나눠지고 있어 웃어? 웃어? 시작하겠습니다 당균을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당균 당균 닉링 미인크 쉐이 미인크 쉐이 미인크 쉐이 매빌 웰컴 미인 쉐이 망견부! 망견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미인크 쉐이 미인크 쉐이 미인크 쉐이 미인크 쉐이 미인크 쉐이 당근이신가요? 당근인가요? 미인게임이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 있다 네 저희 블링블링의 미인크 쉐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주부터 활동하니까 망견부! 여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근이신가요? 미인크 쉐이 미인 아시아 미인크 쉐이 멍블링의 미인크 쉐이 미인크 쉐이 미인크 쉐이 미인크 쉐이 넌 말은 필요없는걸 It's so good. It's so good. Just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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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무지만 힘을 따라 It's like 음 음 음 음 음 Like a bang 입 안 가득 터진 이 맛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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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너 감단 새가 터져 나와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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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살 쿠키 아닌 비스킷 머리 아플 만큼 달아 근데 맛보고 맛있어 미치겠지 에브리나잇 아이 미친 듯이 보니 겟지 버닝 내게 즐길게 스프라이브 쿨하다 못해서 Freezing 가라 마셔봐 너무 너무 많으세요. 제대로 사세요. 안녕하세요. 내 포코모스는 제일 났어요. 맞아요. 사랑하더라고요. 귀여워. 하나 둘 셋 당근! 안녕하세요. 너무 덥다고 하시고 온 제 나라 더우셨죠? 시원한 밀크시크 드시고 알겠습니다. 이번 더위도 블링블링과 함께 이겨내 보아요. 화이팅! 매일 핀 보지만 느낌을 따라 해바라 네, 저 아이스크림 기대할게요 너무 좋아요 오늘 블링블링 마지막 당근이세요 어, 럭키 럭키? 이번엔 오늘 보람이 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시고 무대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론님 이렇게 찍고 있어서 기절해주세요 수고하세요 여러분 오늘 안 됐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먼 길 와주시고 너무 최고예요 최고예요 구실요 구 오늘 야미가 신기했다고 그러지 않았나? 당근이세요 그래서 너랑 재밌어요 맞아 날씨세요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밀크쉐이크를 이번 주부터 활동한다고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맞아요 밀크쉐이크 만났노 저희 밀크쉐이크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밀크쉐이크 드시고 여름 다 날려버리세요 여름여름 블링블링 책입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블링블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